이거 뜨거울 것 같아. 돼지기름. 어려울 것 같아. 어려워. 진짜 이게 어렵네요. 돌리는 게. 이게 제일 방법이네요. 이게 좋아요. 스킬이. 어떻게 돼요? 엑소즈 친구랑 그냥 이렇게. 소주 짜자잔. 뭔가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할 것 같아. 오케이. 자, 이제 돌려야 돼요. 이게 뭐라고 긴장돼. 돌려. 먹고 이거. 잘 넓게 펼쳐야 되는 것 같아. 어디 갔어요? 그래도 반 된 것 같은데? 된 것 같아. 원래. 그럴듯해 보이는데. 이거 접으면 몰라요. 네. 나이스. 이렇게. 확실히 쉽지 않은 거야. 이거 300원. 700원. 나도 해볼래. 나도. 이거 괜찮아요? 하긴 쎄가요. 이대로 두두? 어? 이대로 두두세요? 드디어. 잘할 것 같을 때는. 많은 남성들이 보고 있어 지금. 예. 지켜볼 거예요. 떨려. 요리를 잘하나 보다. 오케이. 네. 일단. 아이고. 아니다. 펼치면 되지? 오, 똑똑해. 그럴듯한데. 어디 나라 할 때? 아, 차라리 저렇게 할 것 같아. 빈 데는. 빈 데는. 빈 데는. 채워. 아마도. 아마도. 인디아에서. 오케이. 와, 뭐. 잘만 하면 될 것 같은데. 그렇지?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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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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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해야 되네.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아, 진짜. 잘못했네요. 잘했어요? 이런 방법이 있었네. 오케이. 와. 와. 사장님 보다 더 잘 만드는 것 같은데. 우와. 프리스타일. 바바바. 와, 잘 만들었어. 재밌다, 재밌다. 머리를 잘 썼어. 네, 잘 썼어요. 이거 얼마예요, 사장님? 이거 지금. 3,000원. 오!